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파텍2를 굉장히 빨리 하게 됐어요 방금 파랜드 텍티스 1을 엔딩 봤는데 아주 강력하게 파랜드 텍티스 2를 해달라 다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랜드 텍티스 2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인공은 카린입니다 본격 미소녀 RPG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자 갑니다 자 시청하면서 우주 가다라인은 좋아요 200명씩 부탁드립니다 활짝 활짝 감사합니다 오프닝 한번 보겠습니다 카린의 디테입니다 머리 개 길어 머리가 엉덩이 밑에 간다야 팬티라인인데 시간의 이정표 어우 잘 만들었어 1편에 비해서 상당히 달라진 퀄리티의 오프닝이죠 아리스 힐러입니다 라디슈 39세 미친 게이보 알 주인공이죠 검사네요 사라 날프 역할을 맡겠습니다 희한국은 축제 하나요 루루 소피아 역해 개만이 나온다 카린 아주 귀여운 마법사는 뭐야 클라스에 자 이거 한글아 어떤 덕후가 했냐 이거 지금이 지금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네 소프컴 스토트 ST 엔터테인먼트 스토트 스토트 SKT SKT 어 뭐야 돌봐주는거야 사운드 소중 일단 게임 들어가면 할게 저장할 수 있을 때 이 아저씨가 이게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이거 위험 어허 이거 어허 이거 비밀 친구 아니지 이거 어 수상해 어허 저장 좀 나이따 좀 나이따 좀 나이따 좀 나이따 아 이 시고도가 미치고도 이 이나 뭐 시고도 아 뭐 시고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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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가 길도를 1일째 1일 주십시오 어 아 이제 이렇게 바뀌었냐 아 아 이렇게 갈 수 있네 사운드를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일단은 저장하기 어 어 야 사운드 개 좋아졌는데 이걸로 가야겠는데 야 훨씬 좋았네 CD DA가 완전 다르네 음 자 이대로 가구요 길이대로 갑시다 자 이대로 가공이 가열나 다행이네 너와의 사츠네 아 어 알았다 동생이 한 마리 나 미치게 beers 사랑합니다 예 너는 맞아 인마 너는 인마 어 너 몰라서 그래 인마 얘가 얼마나 활약을 많이 했는데 핵뚜폭력 나쁘지 말아야 할거지 말아야 할거지 그래, 그 카페에서 웨이트레스 바이트너라 소개해드려야 할거지 여깄나 어둠아야! 흠! 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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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티티 아니냐? 아, 티티인데? 아, 티티가 나오네 여기서 하하하하 누가 지갑을 훔쳐갔대 기모티는 뭐야? 기모티는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좀 안보이네 그냥 잠깐만 이거 좀 해볼게 내가 수정해볼게 어,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이게 잠깐만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어, 대충 봐 알았죠? 요리사야 요리사가 말하는거야 부자된다 부자된다? 오우, 그레이트! 정말 리치 되었구나 도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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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쿠 어, 그래 주의사야 여시면 아, 오른쪽 아래에 아아아 푸다이디어 아, 푸다이디어 푸다이디어 오케이 슬픈의 줄은? 맛있어! 왜 왜 왜 왜 왜 왜 이래 부자라더니 뭐 거지야 흠 아아 나의 빛을 지지 않고 지지나... 뭐야아 진짜 사라졌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에 홀스맨이네? 후우. 옥지산? 이 하나는 어디서 가득한다는 건가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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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둘이 같이 싸웠으니까 못 알아보나? 어 알려주네 이제 옛날에 많이 마족들 괴롭혔잖아요 우리 우리 함께 피 묻혔던거 기억 안나요 그때 저 완전 사이코패스였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우 야 왜이래 아 아 야 이 미친 야 야 멘트 야 미친 1500원이 만원 묻어버리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푸엉이님과 어 류 악몽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푸엉이님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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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진짜 부자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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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티티가 애가 이렇게 그 나이 거꾸로 먹었지 어 브라이언이? 아 십몇년만에 그렇게 만들었어? 아고 우리 브라이언이 방금전까지 세크리파이스를 너무 많이 한 거야 내가 게임에서 게임에서 내가 세크리파이스를 너무 많이 시켰어 내가 불 시를 모두 안 주사 미순을 위해서 내 졌다 황당 1 눈real 물갈표x3 적당히 써라 적당히 써 적당히 써 야 적당히 써 아야 고맙습니다 푸엉이님 우리 푸엉이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밤에 잠을 너무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텐션이 왜 이렇게 높으셔 티치 전사 아니잖아 검사로 쓸려나보네요 어? 잠깐만 계산 안 했는데 하하하 야 야 이거 진짜 이상하게 보겠다 한방에서야 같이 있는데 이걸 알아? 아 딴방인가 보네 아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Steadyetti bppidig 기 딩딩딩 Gready 피리파라 피리리리 뽀로꼬로 꼬로도 딴따라 따라다다다 다라 따라다다다 단단단 ätzlich 뜰뜸따라 뜰뜸따라 뭉치기 carte 뭉치기 박치기 뭉치기 박치기 닱 Judge functional Mah What is it ? 아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1500원 유학목님 저정도면 야 3000원 받아야 된다 진짜 감사합니다 야 저런 대사는 어디서 주워오는 겁니까 어 기억상식증 뭐야 얘 바다에서 뭐 머리 다쳤나 아이고 아이고 4달러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라 라라라 둔둔다라 둔둔다라 고맙습니다 야 오늘 후원 진짜 짭짤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디선가 만났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네요 여러분들의 후원은 오늘 카페에서 제가 치킨 이벤트로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조마문 팬카페로 들어가세요 아 아 뭐 뭐지? 이 견인, 당신의? 에? 응 그럼, 당신의 견인입니다 저는 이 견인은 별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이틴 에이틴은 뭐야? 저거 10판이라 읽을 줄 알았지? 아아 역시 전자계집이야 고맙습니다, 부엉이님 어? 이걸 여자가 먼저? 네! 이것은魔法使이예요 응 괜찮아요 됐다! 이것은 당신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에? 무슨 말이야? 괜찮아요 네, 이제 일어날까요? 응 그럼, 빨리 일어날 수 없지만 조금씩 만나봐 외국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아 아 아 어? 어디에 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여기 왔구나? 당연하죠? 아! 이번에는 택배한 견실도 똑같아! 어? 와, 그렇구나. 이거야! 이거야! 이거라구! 3,000원 예자님! 3,000원 예자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아, 세프리나님이네! 3,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18cc 봐봐! 아, 후웅이님! 뭐, 술 마셨어! 왜이래! 왜이래! 얼마나 마셨어요! 야, 참... 방송에서 있잖아... 집중하려면 쏘면 안 되거든? 근데 저거 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근데 또... 방송에는 또 저게 없으면 또 몰입이 잘 될 것 같고 저걸 근데 쐈으면 좋겠어! 아, 뭔가 이 기분은... 오줌이 마려운데 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뭐 개소리야 이게 얌.. 다해! 다해! 아, 일 하나 철이 하나 내요 아, 슬라임이 예 예 자, 마을 밖으로 갑시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야, 물결표, 물결표 아, 이거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엉이님 3천원 짭짤합니다 벌써 75%를 재워버렸구만 슬라임을 전멸시켜라 아, 약간 파랜드 택시스 1에 비해서 나무 질감이 좀 바뀐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똑같은 것 같네요 그래픽에 상승폭은 없어 보여요 자, 좀 볼까요 카린의 행동 마법특기, 표시 아, 아, 이렇게 바뀌었네 이제 한 명씩 보려면 여기 표시에 들어가야 되네 완전 똑같네 똑같네, 똑같네 완전 똑같네 완전 똑같네 오, 야 이건 맘에 든다 훨씬 더 움직임 빨라진건 이거 맘에 들어 폭발 폭발 그냥 카린이 더 약해졌어 먼저 카린을 지켜라 오케이 자, 폭발 쓰죠 얘네들 체력이 되게 십, 십이군요 음 위로 올라가죠 훨씬 더 게임 진행은 빠르네요 이건 좋네 오케이 요건 좋구만 그러게, 피닉스를 퍼부었던 카린은 어디 갔는가 또 그 스킬을 쓸 수 있어야 될텐데 어어, 잠깐만 어? 뭐니? 바로 엽치기 샷 잠깐만, 이거 혹시 템 있거나 그런건 아니지? 이번 미션은 갑니다 둘의 이런 불타는 그래픽 좀 더 좋아진 것 같다 왜왜왜왜왜 뭐야 뭐야야 뭐야 야, 왜 개센거 나오지? 개쎄 보이는데 오오, 잠깐만 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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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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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헨리오스 아니니? 누구야? 누구야? 아, 다이좋브? 응, 다이좋브다요 아, 손? 헨리오스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다른 사람? 어, 모르겠어 今の人、知り合い? さあ、誰だろう? 何で知って!? 今の人、知り合いのモンスターがいたなんて初耳を見るよ! まあ、こちらの情報も完璧というわけではないんだ。 勘弁してくれ。 いや、 今の人、 マジョク이라고도 안 부르네。 今の人、モンスターと言われ。 今の人、知り合いが多い。 今の人、知り合いに会っただけの報酬はもらうわよ。 しかし、実際に倒したのは、その名前も知らん男なんだろ? えっ、とりゃあまあ。 うんじゃ、そういう事だ。 見かけたら、報酬を払いたいから、 ギルドに寄ってくれと伝えてくれ。 知らないわよ! ふん! ふふふふ、災難だったな。 それじゃ、明日正式に登録するから、 今日はもう、ご覧ももらって、ゆっくり休みな。 経験値は直接グラフを、 ハウスでプリンスすることで、 ハイブン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 お? 通常は、メンバーが均等に成長するように、 振り分ける。 全ての人にすると、 無いです。 感動することもある? このみそ、やんでも使いやすい。 あー。 むつもじだった… あー、こんなこともあるだろう。 こっちがすると、 あー。 ベルンスの経験として... ベルンスの経験を確認させた。 ベルンスの経験にして… 症状を確認させたら、 メルンスに入れています。 녹이는 겁니다 되게 스토리게임 됐네요 택티스2는 어 녹여주는거야 이상한거 아니다 얼음으로 되면 녹여주는거야 시스템 되게 좋아졌어 이런건 맘에 든다 아 무기상점 작파상점 좋아좋아좋아 아이 미친 4백원 있습니다 바스타드소드 500원인데 브로드소드 절약하자 지금은 굳이 근데 살필요 없을거 같구요 어 지금은 굳이 살필요 없을거 같애 자파상점에서 뭐 아이템 뭐있나보죠 자파상점에서 뭐 아이템 뭐있나보죠 기절해있는 사람을 한번에 일으켜 세운다 이거 이거 필요하다 두개 사구요 허브가 어